TV금융수자 김연겸 과장님 오셨고요 오늘 아마 아침에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책상에 인테리어가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성탄 기념입니다 김프로님이 일요일에 와서 혼자 다 만드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이른가요? 좀 이르죠 11월인데 그렇죠? 그런데 명동 가면 명동 안에는 외국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 앞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은 이미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또 마음도 달래고 내년 맞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장 막판에 좀 빠졌어요 주식들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 그거 알고 있지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벤트가 좀 있는 날이었고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MSCI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 한 두 번 정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소비 시즌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장 초반에는 이어졌어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많이 줄었지만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이 사이버 먼데이가 이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0.55% 코스닥은 0.57%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나왔죠 금일 종가 기준 MSCI 반기 리뷰가 적용이 되면서 장중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1조 원이 넘었어요 대량 매도의 부담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했고 계속해서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동시효과 때만 외국인이 추가로 9,367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리뷸런싱 물량이기도 하고 또 장중에도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외국인이 2.43조 원을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반대로 기관은 동시효과 때 5,410억 원을 매수하면서 누가 사야 팔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순매수 전환이 됐어요 프로그램 보시면 비차익 순매도가 2.43조 원 오늘 나온 외국인 매도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인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라고 하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라고 봤을 때 MSCI 리밸런싱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MSCI 리밸런싱에서는 전체적으로 물론 편입 편출 종목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비중 조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비중이 줄었어요 국가별로? 네 국가별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매도량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주식 덜어내고 어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쿠웨이트가 신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는 0.58% 비중으로 편입이 됐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도 0.56% 비중이 늘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이제 8.15였는데 8.71%로 늘었고요 우리나라는 12.10%에서 11.83%로 0.27%가 줄었어요 그 물량이 이제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추가 2.25단계라는 그런 닉네임도 얻었던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택배 물량 증가 골판지 공급 감소에 따른 골판지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이제 골판지 관련 주식들이 오늘 상한가도 가고 20% 넘게 상승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치료제 백신 관련 주 그리고 관련 음악병동 지금 병실이 부족하다 음악병동 인공호흡기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 주도 역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옛날에는 언택트라고 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일단 좀 치료제나 백신 의료기기 쪽으로 좀 더 축소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예전 같진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로 기계적 매도 포지션 줄이는 거니까 당연히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라고 해요? 이제 차익 매도는 아무래도 선물하고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 매도고 이건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비차익은 프로그램 차익 거래와 관련이 없는 그러나 이제 골고루 팔아야 되니까 비중별로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프로그램 시켰다 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와 금융, 화학업종 위주로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 51.5를 넘어선 52.1 중국은 지금 문제없이 계속 분위기 괜찮아요 그렇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제 중국 정부 PMI에서 나타난 거고요 내일은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차이신은 이제 좀 민영기업이나 중소형 기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차이신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일 이 차이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고요 오늘은 또 굵직굵직한 또 재료들이 있어요 ECB의 라가르트 총재 연설 이 부분 최근에 이제 라가르트 총재가 통화 양쪽 안화 관련된 어떤 액션에 대한 뉘앙스를 자꾸 풍겼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로전 재무장관회의가 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로전 재무장관이면 우리나라 침에는 이제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 또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또 ECB가 동시에 일어나고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감산이 계속적으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은 이제 증산을 연기하자 계속 지금 포지션을 가져가자 이것까지 올려보자 이런 얘기고 경기 회복의 시그널에 관련된 종목 등은 올라갔지만 감산은 지속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한테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해계몬을 쥐고 있으니까 일단은 증산 연기가 될 거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지금 의견은 갈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의 11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11월이잖아요 11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던 달이기 때문에 과연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치는 일단 59.0인데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10월 달에는 61.1이었어요 그래서 10월보다는 감소된 예상치인데 과연 이 정도 예상치를 충족시킬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1.6% 하락한 2591.34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에 많이 내렸다고 말씀 주셨죠? 네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또 추가로 내렸고요 코스닥은 886.11포인트 0.06%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워낙에 화려한 달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올랐냐 월간 기준 11월 달 코스피가 14.3%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최고치는 이제 16.83%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14.3%로 줄었고요 코스탁은 11.79% 월간으로 상승을 했고 최고치는 12.47%였습니다 그중에서 코스피 아까 제가 이제 14.3% 올랐다고 했잖아요 대형주가 14.46% 전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아웃포폼을 했고 중형주는 13.96 소형주가 11.85 그러니까 소형주는 거의 코스탁 상승률과 비슷하고요 중형주는 이제 코스피 대비 살짝 언더포폼을 했고 대형주는 아웃포폼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17.84% 11월 달에 오름포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코스피 이제 14.3%를 아웃포폼 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죠 22.03% 한 달 동안에 상승했고요 3위가 LG화학입니다 30.93% 상승했어요 그리고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5.25% 어쨌든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웃포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21.96% 시총 6위인 셀트리온이 무려 41.08%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시총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시장 대비 아웃포폼을 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그 이하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언더포폼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있다 뭐 그래서 이들 종목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굉장히 해피한 한 달이 되셨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코스탁 같은 경우도 시총 1위부터 6위까지가 이제 코스탁이 11.79% 올랐거든요 근데 시총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아까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1% 올랐다고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44.16% 2위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죠 73.99%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두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탁 지수를 끌고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위가 이제 CGN인데 반대로 마이너스 28.42% 네 네 하락을 했고 HLB, 알테오젠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약 1% 플러스 뭐 1.5% 별 이제 거의 한 달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고 6위인 카카오게임즈가 9.52% 이것 역시 시장 대비는 언더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탁은 실제적으로 지수보다는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아까 제가 코스피 수급이 2.43조 원 외국인이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은 이제 2,040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동시오가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410억 원을 매수했다고 그러면 이제 장중에는 계속 마이너스 한 3천억 이상 이제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동시오가 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개인이 무려 2.22조 하루에 역대 1일 최대 최고치 그러니까 하루에 개인이 오늘 제일 많이 샀습니다 네 이렇게 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오늘 리밸런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이 부분들을 개인이 많이 흡수했다 개인이 기관 받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탁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75억 원 매도 기관이 1,229억 원 매도 개인이 2,103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코스피가 20.4조 원 아무래도 오늘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까 네 거래대금이 오늘 코스피가 20조 원이 넘었어요 네 굉장하죠 코스탁은 11.9조 원 네 코스탁은 적당하게 거래가 좀 됐던 하루인데요 네 내일도 이제 오늘이 월말이고 내일이 이제 12월 첫날이잖아요 보통 12월 첫날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수출입 지표가 나오죠 1일 날 매달 1일 내 그 전달에 이제 수출입 지표가 나오잖아요 20일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졌는지 그랬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6.8% 지금 전년 대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작년보다 더 늘었다라는 의미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했던 또 2위의 하나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미국의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예상치 59.0인데 과연 이게 될까라는 거는 미국이 11월 달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이제 심한 코로나 확산 국면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전달 대비해서 이제 2.1%만 줄었을까라는 거고요 우리는 반대 우리 다 중국은 반대죠 그렇겠죠 계속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건가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에 돈 쓰는 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남은 돈들을 서비스 아닌 제품들을 사는데 쓰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공장 더 안 돌아갈 테니까 그게 결국은 중국, 한국, 대만 이런 쪽에서 제조하는 것들을 사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지금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더 들어오는 것들이 물론 이제 항공 오더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스팟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초격초를 다추는 그런 화물이 많겠지만 배로 날로는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배가 없다고 막 주말에 이제 기사들이 막 나왔잖아요 사실 배로 움직이는 거는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간다는 거는 지금 오더 들어오는 건 사실 뭐 한두 달 뒤에 도착하는 걸 이제 예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한 달로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두세 달 정도를 평균을 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이상 없다 근데 이게 12월 내년 1월 가면 11월보다는 좀 줄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왜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현대 진행형으로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되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주문하는데 그쪽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그쪽은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제 한두 달 뒤에 돌아오는 걸 지금 이제 물량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재고로 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물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12월하고 1월은 11월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또 한국에 GDP 발표가 있어요 3분기 언제요? 내일 아 내일 같이? 네 내일 3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는 1.9% 플러스 그러니까 전분기라고 하면 이제 2분기죠 네 2분기 대비는 플러스인데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11월 달에 수출 지표가 좋은 거는 11월 달은 4분기잖아요 네 지금 말하는 3분기는 이제 7, 8, 9 네 이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돈들이 예를 들어 부동산도 가고 주식도 가고 뭐 코인으로도 가고 뭐 그러는데 또 최근에 많이 가는 데가 지금 이제 원자재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최근에 구리가격이 7년 내 최대치예요 네 7년 내 그러니까 구리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2011년 그때가 이제 우리가 차화정 주식이 날아갔을 때 그때 2011년이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네 지금 이제 2013년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1년 최고치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오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장은 어떻게 보세요 11월에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우리 예상 외로 많이 올랐잖아요 12월에 12월은 조금 쉬어가는 달이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대주주 요건 10억도 있기 때문에 물론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아직도 왜냐하면 개인이 올해 되게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금 중에 이제 10억이 넘은 자금들은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는 일단 12월 달에도 그렇게 긍정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하순으로 갈수록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반대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정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받쳐줘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나올 이제 경제지표들은 조금 주춤해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과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잘 스무딩해서 이거 연착륙을 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ECB 라가르트 총재 연설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또 한 축의 유럽이 동시에 이제 그런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B구명투자의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